원래 예술인들은 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냥 잠자다가 그냥 어? 괜찮은데? 한번 해볼까? 약간 이런 것 좀. 용희 감독님은 아마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! 1번은 저를 풀으로 잡아주세요. 저만. 그리고 2번은 제 콧구멍 잘 보이게. 그리고 3번은 제 문만 타이트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4번은 풀으로 잡아주세요. 그래도 저는 이제. 잘했습니다. 결국엔 다 넣어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. 됐어요. 아이 3번, 3번. 3번 축하하고 하니까 손잡아 있어요. 3번 축하하고 하니까 손잡아 있어요. 2번은. 첫번째. Q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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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그러면 감독님 디렉션을 주시면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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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다 약간 기쁨 환호 환호하는 공격돼 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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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사람이에요 지금 자 무너져 무너져 슛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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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8번째 골 8번째 못뒀어 지금 한 번 이거 하잖아 컷 아 너무 수고 많으셨다 자 이제 우리 끝났어요? 네 자 우리 감독님 안철로티 감독님 뭔가 이런 거 이제 손에 드시고 기억을 드리면 금독도 하냐 조감독 나? 조감독을 하라고? 아 너가 연출이니까 내가 조연출을 하라고 지금? 아뇨 아뇨 저기 옆에 축구 조연출이 어딨어 코치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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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